다음 주에는 이 나머지를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디킨스와 프리드시 앵겔스 처음 산업화라는 주제죠.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뒤 것은 또 한 건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것의 두 배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게 두 배 되는 것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읽을 걸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책을 받아두면 언젠가는 내가 읽겠지 그렇게 욕심을 좀 아우르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료는 없어요. 세상에. 유일한 거예요. 저희가 이 과목 개발할 때 주제통합형 과목이라 해서 많은 대학을 참조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 콜롬비아 대학, 여러 대학 이런 강의들이 있는데 전 세계 연화도 손색이 없는 강의로 여러 교수가 한 팀을 이뤄서 개발한 것이고 모험 강의로 한번 선정돼서 교수들 앉혀놓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진행합니다. 이게 주제통합형 강의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요. 지금 융복합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화의 대생이면 다섯 개 정도의 주제에서 반드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황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2000년에 시작해 가지고 20년 동안 강의했습니다. 제가 정리해놨다고. 매 학기 강의 있었고요. 그래서 거의 폐강이 없었고요. 폐강 기준 25명인가 30명인가 했는데 그래서 평균은 한 6,70명, 5,60명 많을 때는 200명 200명을 또 두 개의 클라스로 나눠서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아의 대생 7개의 학부가 유아의 대생 전부 2만 명이거든요. 대학원생까지. 학부 15,000명. 그 학생들이 입소문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17개 학과니까 사회과학대학, 의과대학, 법과대학 별별 학생들이 다 들어와서 이걸 듣고 있고 그 중에 한 학생이 벌써 졸업했는데 이 강의가 좋다고 실장님한테 추천해 가지고 이 강의가 성립된 거였죠. 그럼 저는, 저로서는 유아의 대 졸업생한테 수혜를 입은 거죠.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2대생이 좀 그런 좀 착한 애도 있고 똑똑한 애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2대생 똑똑하다고 말 안 하는데요. 좀 그런 측면에서. 운영분들 다 2대 출신이시죠? 그래? 운영분들 2대 출신이시죠? 나 2대 나온 사람이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그런 맥락도 있지만요. 보면 어떤 학생은 2대 학부사에 상근하는 직원으로 상근하는 사람이 이화의 대 졸업생인데 한 명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 움직이고요. 그 주관은 교수가 맞고 그래요.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칼럼을 부탁할 때 이 모던 포스트 모던 뭐라고 이렇게 이 책의 강의 자료집을 20년 넘게 안 버리고 졸업했는데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강의에 꽂힌 애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 윤 실장의 후배가 강력히 추천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용복합 주제통합이라는 장르가 나오니 이제 졸업생이 나올 정도로 얼마 안 됐어요. 그 역사가? 아니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주제통합 교환 과목이 있어요. 병원에도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병원에도 가지고 종합병원에 아 융복합? 아 융복합은 지금 유행하는 단어예요. AI처럼 AI가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말 정확히 융복합을 어떻게 원어로 융복합 나중에 생긴 말이고 그래서 주제통합형이 사라지고 이름을 바꾼 거죠. 이걸로 과목은 계속되고 자 융합하다와 복합하다 를 합친 말이에요. 근데 융복합이라는 말을 저는 이 강의 내용에서 써는지 모르지만 통섭이라고 썼어요. 통섭 통섭이라는 개념은 그 에드워드 웰슨이라는 그 진화생물학자인가? 저기 최재천 교수 들어보셨어요? 최재천의 최재천이 번역을 했어요. 통섭 그 통섭이란 말이 바로 융복합이에요. 그 통섭을 근데 미묘하게도 좌파들이 쓰고요. 융복합은 우파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융복합은 이미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 분과학문으로 나눠져 있던 철학이면 철학 역사 역사 정책 정책 이렇게 나눠서 다뤄졌던 주제가 통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의 어떤 지금 뭐 그 뇌의 어떤 현상을 이 연구하는데 뇌신경과학과 심리학과 이게 다 융합되잖아요. 그러면 심리학은 사유과학인데 그럼 뇌신경과학은 의학인데 이렇게 그런 거야. 뭐 아니면 전자공학과 의학이 결합해 가지고 어떤 기기를 다루는데 이건 전자공학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의학이기도 하고 아니면 법의학도 있잖아요. 법의학도 법학과 의학이 만나고 그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학문 분야끼리 결합하는 걸 학제적이라고 해요. 인터 디스플리너리 근데 융복학 대신의 통소은 뭐냐면 지식단위로 이제 그 통합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사회적 현상이 딱 있을 때 그거를 하나만 한 분과학물에서만 다룰 수 없고 다른 분과학물에서도 그게 겹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융합되고 통합되는 그런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은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장르가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과학문들의 경계들이 칸막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이건 포스트 모델해지는 아니에요. 포스트 모델해지는 상관없어요. 모델도 계속 발전해 가잖아요. 그 과정에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터넷에 발달이 혹시 기여한 것도 있나요? 당연하죠. 인터넷이 다 섞어 주잖아요. 그게 정보화 사회라고 그래요. 정보화 사회. 선생님 아까 말씀 중에 모델이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포스트 모델이징은 너무 이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적으로 보편성으로 볼 때 옛날에는 한세대라면 30년 그랬는데 지금 그런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포스트 모델이징을 제가 왜 거부하냐면 포스트 모델이징은 이름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모델이징인데 그리고 포스트 모델이징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그냥 상업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엘리트주의 모델이징은 엘리트주의 포스트 모델이징이에요. 왜 그래요? 피카소, 살바드르 달리 이런 사람들 막스 에른스트 이런 화가들은 그냥 특출한 사람들이지 아무나가 아니하잖아. anybody는 아니거든요. 지금 교수처럼 이렇게 특수한 사람 그래서 엘리트주의에요. 근데 그 엘리트들이 다뤘던 모델이징 예술이 이제 민중 전체로 퍼져나간다. 대중 전체로 확산되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포스트 모델이징이에요. 그 다음에 예술의 영역을 넘쳐나서 문화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 엘리트에서 벗어나서 대중으로 확산되는 그런 점에서 모델이징의 확산 현상을 포스트 모델이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델이징은 무엇보다 상업화하고 소비 사회의 논리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좀 불편한거야 포스트 모델이징이 뭔가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게 아니라 교묘한 상업 논리가 있네.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네. 왜냐면 이 사람들을 구별할 줄 모르니까 가짜를 진짠 줄 알고. 그래서 광고에서 막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거짓을 가짜를 진짜와 헛갈리게 되는 이 현상을 시뮬라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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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프랑스어인데요. 장 보드리아리가 쓴 말인데 원래 있었던 개념이에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공학자들이나 어떤 실험하고 연구하다가 그거를 실제 적용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관찰해보자 그걸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 그러잖아요. 시뮬레이션은 진짜인 듯이 거기에 이미 들어있잖아. 진짜인 듯이 한번 진행을 해볼까 그거 개념을 확장시켜가지고 원본 없는 재현 미키마우스가 원본이 있으니까 그게 쥐라고 알고 있지만 주위에서 만들어든 건 아니야. 쥐로 주위에서 많이 진화해가지고 미키마우스가 세계를 비행을 하고 막 우주를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쥐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쥐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런 원본이 없는 오리지널이 없는 그러한 자체적으로 독립해가지고 막 지금 AI 시대에 가면 그게 더 확산되죠. 그리고 내가 요새 페이크 뉴스를 조금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런 거야. 뉴스와 뉴스 아닌 것에 구별이 사라지고 광고와 뉴스가 구별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TV 보다가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광고야? 아니면 내가 지금 드라마를 보고있나? 아니면 광고를 보고있나? 막 따라가다 보니까 아 이거 광고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이 심리를 막 파고들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진짜와 가짜 실제와 허구 픽션 내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상업주의죠. 그게 자본주의적 산업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미지와 기호가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시뮬라스용의 과정을 혹은 지옥이라고 그 지옥을 반드시 겪는다. 네. 그 이후에 얘기는 참 뭐 이렇게 그게 잘못됐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허스터모덤이 이렇게 자본주의하고 소매 위주의 사회로 막 가는데 그 이후에 대안이라든지 뭐를 제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대안이 아니라 허스터모덤이 지금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쓰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뭐랄까 뒤늦게 지금 그 메아리 에코로 지금 포스트모덤이즘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포스트모덤이즘 이야기하면 그냥 사람들이 씩 웃고 말아요. 옛날에 한때 소비사회에 막 한참 그게 1990년대 그때 그것도 정확히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잘 모르기 때문에 웃고 나서 아니 포스트모덤이즘 이란 말을 1990년대에 많이 썼는데 지금 별로 안 쓴다고 왜냐하면 그 실체가 무호하고 별로 아까 소비사회에 문화논리라고 그랬거든요. 프레드릭 제임스는 포스트모덤이즘을 딱 정리하기를 소비사회에 문화논리 소비사회는 오늘날의 사회를 가리켜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포스트모덤이즘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렇게 상업적인 소비사회 여기서 정형을 쓰는 것보다는 철학에서 해체주의 해체주의 제 중심 사상이 해체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포스트모덤이즘에 상징처럼 그렇게 저는 많이 쓴다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그쪽이 아니라 소비 아니야 아니야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다 못해봤어요. 벌써 지금 포스트모덤이즘 질문이 많이 나오는 바 아니라 조금 내가 교통정리를 하면서 우리 저기로 들어갈게요. 포스트모덤이즘에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건축 찰스젠크스가 1950년대에 포스트모덤 건축을 이론을 발전시키고 실제로 건물들이 나타나는데 모덤 건축은 일단 질서 효율성 규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포스트모덤 이 건축이라면 예를 들어 이게 사각형이 아니라 타원형이 되고 원형이 돼요. 그 다음에 길을 잘 찾을 수 없게 미로 구조가 나타나요. 라빌루니스가 그 다음에 그 모덤 건축의 특징이 뭡니까? 신 건축 소재인 철골 그 다음에 유리 그리고 콘크리트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갑자기 사라지고 과거 중세때 나무 이런 게 등장해.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이 등장하고요. 네. 이런 현상들 그것이 보이면 포스트 모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스트 모던 건축 보면 그 비대칭으로 여러분들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가오디 가오디가 만든 것들도 포스트 모던적인 경향이죠. 자연주의랑 연락이 비슷한가요? 자연주의라는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자연주의는 그것도 여러 자연을 추구한다 그런 뜻도 되지만 원래 자연주의는요 사실주의가 극단화된 형태예요. 에밀졸라를 가릴게요. 우리나라는 염상숙 같은 작가가 폐본실의 청개구리 그러면 자연과학 아까 실중주의 있잖아요. 그게 극단적으로 발달해가지고 자연과학적 사실이 아닌 모든 걸 다 배제하는 그런 소설 묘사에서 그런 경향으로 나타날 때 19세기 후반 짧은 시간 동안에 나타났던 경향 리얼리즘이 극단화해진 형태를 자연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그 밖에 다른데 갖다 붙이게 되면 이건 자연을 추구하는 거네 아니요 뭐 생역에서 운동을 일으키는데 자연친화적인 그런 개념으로 그걸 쓴다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덤 건축이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극혁화되고 인공화된 걸 벗어나서 자연과 조금 생태적으로 같이 친화적인 자연친화적인 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자연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연주의라는 말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 포스트 모덤은 꼭 갖다 붙이지 않고 생태주의라고 되잖아요. 생태주의 에콜로기 그래서 극단을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포스트 모덤은 반대로 극단으로 가요. 소비 쪽으로. 근데 어쨌든 건축에서는 이렇게 생산적으로 나타납니다. 내지는 흥미롭게 나타납니다. 건축에서만 나타납니다. 아니 아니 지금 지금 하나씩 집어 가잖아요. 그 다음에 문학에서 나타납니다. 문학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는 못 다루지만 제가 또 하나 학기를 한다면 포스트 모덤 쪽에 방점을 찍으면서 한다고 했어요. 거기 보면 보루에스가 나와요. 보루에스. 동키호트의 작가 피에르메 나루. 아니면 끝없이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 보루에스의 작품이 포스트 모덤 서사의 시초라고 불러요. 근데 1940년에 이미 나타나요. 그때. 문학 쪽에서는 가장 먼저 나타나고 오늘날 포스트 모덤 서사는 미국 작가 중에 토마스 핀천 작품을 읽어보면요. 좀 특이해요. 근데 어쨌든 실제 실제 리얼리티와 허구 픽션이 막 넘나드는 글쓰기라고 보시면 돼요. 메타 픽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모던적 서사까지만 하더라도 제한되어 있던 문학적 수단들을 엄청나게 확장시켰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어차피 문학한다는 것이 픽션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계속 유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장미의 이름 보셨습니까? 장미의 이름. 장미의 이름. 장미의 이름은 은베르테코 쓴 소설인데요. 그 뭐라고 쓰냐면 그 영화화도 됐잖아요. 근데 그 어떤 전에 내려온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의 원본은 사라지고 그걸 이제 뭐 이탈리아말로 번역하는 거 근데 그것조차도 사라지고 작가가 그 원본이 그걸 필사했던 어떤 것이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막 그게 막 퍼져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본은 사라졌어요. 원본은 사라지고 그러면서 미스터리하고 굉장히 탐정소설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게 포스트 모던서사의 대표였던 장미의 이름 같은 게 그래가지고 딱 들여다보면 이제는 원본에 대한 그러한 미련 그것이 남아있는데 그걸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네가 지금 만들어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루스의 작품을 읽다 보면 그런 쪽으로 생각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을 확장시키는데 기회했다는 점에서 포스트 모던서사의 특징들이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건축 용화 이런 데서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선생님 그러면 포야칠주의나 뭐 다다이즘 같은 것도 우리가 모던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게 포스트 모던적인 성질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포스트 모던의 선조였다. 원래 그쪽에서 나타났다. 내지는 그럼 포스트 모던과 초현실주의는 경계가 애매하네? 그러면 나눌 필요가 없죠. 포스트 모던이라고 딱 당신이 정의하는 게 뭐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애매모호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포스트 모던적인 많은 것들이 이미 모던에서 실험이 됐다. 근데 포스트 모던은 자기들이 발명한 것처럼 그런 뻑이고 있다. 웃기고 있네. 모던에서 다 실험 했습니다. 초현실주의 보세요.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보세요. 시계가 무슨 엿가락처럼 쭉 늘어져 있고요. 그건 뭡니까? 꿈속에 나타난 장면이네. 카프카이 소설 보세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사가 헷갈립니다. 그 포스트 모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포스트 모던의 말을 굳이 안 쓰고 판타스틱 환상이라고 말 씁니다. 환상문학 환상소설 그럼 판타스틱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근세 중세로까지 올라갈 수 있죠. 왜냐면 그때 이미 그런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찾아보면 네. 논키호트 보면 어떻게 보면 환상소설이 할 수 있죠. 현실이 없는 일을 막 지어내 가지고 막 그래서 이게 왜 개념을 가지고 만드는 누가 언젠가 첫 시간에 질문하신 것 같아. 이 시대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고 또 긴 시간 전화가 나면 이것도 하나로 뭉치거나 아니면 전체가 인류세로 뭉칠 수도 있잖아요. 인류세를 말 들어봤어요? 인류세? 인간이 지배했던 시대가 그렇게 뭉쳐버리고 우리가 이게 중세다, 고대다 무슨 뭐 근세다, 근대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탈근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저한테 묻는다면 이 시대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 어떻게 살았느냐 뭘 뭘 추구했느냐 그런 게 중요해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시대의 구분을 따지면 굉장히 고대나 중세 때는 굉장히 뭐랄까 구닥다리 삶을 살았던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더 세련되고 아까 뉴라는 모든 시대가 자기 시대를 모던하다고 느꼈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시대를 우월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지배하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 사람들도 진지하게 살았고 재밌게 살았고 아주 판타스틱하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만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나중에 동네 산 사람들의 뭐랄까 허 허세죠. 허세. 자기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자기들이 좀 더 우월하고 진보했고 문명화됐다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그 뭐할까 환상입니다. 환상. 옛날 사람들의 삶을 개인적 삶을 깊이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쩜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네 비슷하네. 어 페이크 뉴스 이미 고대 이집트에 있었네 거기 더 영악한 놈들이 있었네 날고 기는 놈들 그렇잖아요 그거 들여다보면 실제 그런 문학 작품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들여다봐도 파피루스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막 우리가 지금 많이 진화한 것 같지만 옛날에 더 똑똑했다 이거 좀 옛날에 훨씬 똑똑했을 수도 있고 많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삶이 비슷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인간이 완전히 아까 말했듯이 자기 시대가 새롭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거야 사실 보면 인간의 삶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시대가 중요한 거야 시대는 그냥 환상이야 환상 그래서 네가 좀 나중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았으니까 너는 좀 굉장히 세련됐다 너 그러고 그런 거짓 유황감을 주는 거야 내지는 거짓 유황감을 줄 수 있다 주기도 하는데 뭐 그러세요 아무튼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 입장을 묻는다면 시대 구분 중요하지 않아요 라이프가 중요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오히려 진화할수록 더 끔찍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함부로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용토를 지배하고 전쟁을 치르더라도 그런데 완전히 죽이는 게 목적이 된 그러한 전쟁은 20세기 처음에 나타나요 홀로커스 같은 나치즘에서 완전히 기계적으로 기계에서 대량 학살로 이제는 뭘로 나타나 전쟁을 안 하고도 과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절멸시키는 과학의 이름으로 아니면 바이러스를 여러분들 흥민하게 연구해가지고 퍼뜨려가지고 원인을 모르게 다 절멸시키는 이런 쪽으로 판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으스스하죠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죠 실제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감동도 안 받고 충격도 안 받을 거야 너무 많이 봐서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공포 영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진짜 공포가 왔는데 공포가 아닌 공군지 아닌지 몰라요 면역이 되겠죠 면역이 되죠 면역이 되죠 이것도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화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따뜻한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 대화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포스트 모던 이것도 제가 강의하면서 모순인데요 어쨌든 포스트 모던 대단한 거 아니다 포스트다 붙여가지고 좀 뻐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모던은 중요해요 모던은 왜 중요하냐 그거 생각하거든요 모던이 왜 중요한지 모던조차도 완전히 그 전통이랑 다를 게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일단은 암시를 하자면 모던은 인간의 모든 외적 그러니까 외형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부까지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만일 모던 이전에 살았던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되게 한 10분 안에 심장마비로 죽을 거야 뭐냐면 너무 그 공포와 자극이 막 심해가지고요 견뎌지 그 정도 그 정도의 의리는 진화를 했는데 그렇게 심대한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19세기에 일어났다는 거죠 19세기에 지어진 건축물이 19세기 이전까지 인류 역사 통틀어서 지어진 속조 고물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양이 왜냐하면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막 짓고 인구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잖아요 폭발했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에 일어난 인류 역사에서 19세기에 일어난 변화는 그 이전에 비교도 할 수 없 정도로 획기적이기 때문에 모더니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전통과 섞어서는 안 돼요 근데 모던과 포스트 모더니티의 경계는 없을 듯해요 내가 볼 때 근데 포스트 모더니티의 장점 이야기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문학에서의 포스트 모더니티 건축 그 다음에 그 밖의 미술 뭐 이렇게 예술 쪽으로 가면 좀 생산적인데 전반적으로 포스트 모더니티 하면 가짜와 지자가 섞이는 이게 가장 큰 현상이에요 근데 그게 상호파와 관계가 돼요 상호파 예 그 광고가 그렇잖아요 레클라메 광고는 그걸 헛갈릴 수도 좋거든요 상품 판매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현혹돼요 끊임없이 그러면 어떻게 현혹가 안 되는가 예 뾰족한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계속 추적하면서 세밀하게 관찰하면 돼요 관찰을 따라갈 만한 게 없어요 주의력 관찰력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처를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산업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가 나타나면서 사회주의가 동시에 태동하죠 왜 사회주의가 태동해요 왜 인간이 대다수의 인간이에요 대단해 소수인간이라 소수인간이라 특별한 몇 명이 아니라 대다수인간이 빈곤으로 추락하는 건 정말 문제잖아요 그걸 그린 게 앵길스의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부르주아가 한두 명 살 때 프롤레타들은 수십 명이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러한 비인간적인 상황 의식주의 생활환경에 처박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병으로 가난으로 이게 풍요의 시대라는 19세기에 일어나고 버젓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개해야겠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앵길스는 영국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다 후발 산업국으로서 독일이 영국의 사례를 따라가면 안 되겠다는 경고의 의미에서 쓴 책이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입니다 그걸 두 번째로 다루는데 첫 번째 어려운 시절에 등장하는 스티븐 블랙풀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이런 말이 나오면 소설을 안 읽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제발 빨려 들어갈 것 소설을 읽다 보면 좀 낯설기도 해 옛날 소설이라서 근데 너무 평이하게 썼거든요 그게 이제 19세기 풍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 제가 지금 언급할 것 때문에 읽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편해요 한 학기 내내 그래서 사회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괜히 나타난 게 아니라 대다수의 인간이 억압 빈곤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한다는 통찰이 있다면 사회주의가 사회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넓은 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반대말이 뭘까 자유주의 오케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죠 요즘 누가 자유가 자유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자유는 돈의 자유입니다 가진 자의 자유 자유 자유주의이기도 하고 사회주의 반대 사회와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면서 또 사회하고 조금 변별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럼 사회주의는 집단주의냐 맞죠 맞는 말이죠 사회라는 집단 공동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운명이 맡기지 않고 개인들이 모여 사는 이 커뮤니티 공동체가 불행하다면 그거는 고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경제학자들도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이나 이런 문제에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걸 타개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떠오르는 인물이 중앙대학교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요 청년한지 얼마 안 됐고요 신광영 선생 신광영 그분은 이 불평등 연구의 우리나라 대가예요 신광영 그 유튜브에도 많이 떠있어요 그 사람은 강의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통계의 수치로 정확하게 말해줘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빈곤화가 어떻게 더 심화되는지 이런 걸 그냥 잘 가르쳐요 사회학과 교수였어요 그 사람 말고도 있는데 신광영 선생이 많이 떠오르네요 그런 연구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르마티아 아르마티아 세인 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인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인데 하버드대학 교수고요 아르마티아 세인의 불평등 관련 책들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사람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추천합니다 자 자유주의가 공리주의와는 다른 개념이고 종리주의는 철학적인 개념인데 자유주의와 혼합되면서 비슷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분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이것도 소외시키는 사회에서 소외와 alienation 무라 레이피케이션 독일어로 말하면 엔트 브랜둥 무라는 배링글슝 무라는 사무라라는 뜻이 그걸 줄인 거예요 상품화라고 봐도 돼요 모든 이 상품을 만드는 사회에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리주의는 나중에 덜다 볼 거고요 그래서 자유주의 공리주의가 바로 이런 착취의 현실을 은폐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 작용하게 됐죠 대도시 대중 이야기 이미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학사 예술사 맥락은 아까 지난 시나리에 이야기했고 리얼리즘 소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에서 나타난 심리적 모델이죠 이런 것들 현대적 삶이란 무엇인가 떠오르면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봤었죠 이런 게 바로 석탄 광부들 광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텐데 저런 게 바로 산업화의 특징 중에 하나죠 예 그룹 공장 독일인데요 예 요새 또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가 그룹 강철 공장 강철 회사 그 다음에 빈곤을 견디다 못해 미국으로 가는 아일랜드입니다 그런 거고요 바를린의 한 빈민굴이죠 빈민굴 이런 건 유럽 전체에도 있었고요 미국에도 있었고요 런던의 실제 모습이에요 빈민굴의 모습입니다 이런 데서 사는 게 바로 어려운 시절에 한 노동자가 나오거든요 스티빈 블랙프리 사는 데 이런 데 그리고 여성들의 지금 참전권 운동을 그렸네요 최초의 여성 직업 중에 하나 전화 교환수 우리나라도 이런 걸 그린 소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에는 대부분 가정부였어요 가정부 아니면 가정교사 좀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면 가정교사 아니면 가정부 사운드 뮤직도 가정교사 이야기죠 아이들을 막 가르치잖아요 그런 이건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린 거고요 이제 디킨스의 소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충 시간이 끝나가는데 여러분들 질문받고 네 4시 15분에 끝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음 고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 어떤 국가가 대한민국가 대한민국가 없어요 내가 지향하는 나라는 없어요 예를 들어 북구 스칸디나비아 나라들 보면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도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도 우익이 막 바로 하고 있고요 우파 그 다음에 핀란드 같은 나라 지루해 지루해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에요 거기는 재미없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역동적이고 막 살아 움직이는 건 한국이죠 음식 맛도 좋고 날씨도 극단적이거든요 근데 어디가 특별히 좋다는 건 없고 어디를 가고 싶은 건 있어요 가고 싶은데 되게 오지죠 파타고니아 가고 싶고 그릴랜드 가고 싶고 그런 데 남북에 가고 싶고 안 가본데 좀 특이한데 아이슬랜드 가고 싶고 그런데 어떤 나라가 좋다는 건 전혀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이런 빈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지금 잘 사는 서양의 나라들도 보면 과거에 식민주의 혜택을 받던 나라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된 건 별로 없어요 다 그런 이득을 취해가지고 그 바탕면에서 자기들이 지금 부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나는 좀 억울하긴 하죠 그래서 식민주의 관련해서 그 프란츠 파논 파논 같은 사람의 글을 나는 추천해요 신민주의 알제리 알제리의 그 뭐랄까 독립전쟁 이런 걸 그린 사람인데 그런 사람 글을 읽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비슷한지 붉은 열정이 솟아오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투쟁의 의미가 있지 어디 가서 산다면 그 행복하게 쓰는 재미없는 천국이 그런데 가봤자 우리가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야지 근데 이게 이제 심해지면 이게 지옥이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저는 여기 이상의 다른 좋은 데는 별로 상상은 못 하겠어요 독일 네 김형석 교수 훈련하시잖아요 누굴 김형석 교수 153이신 강의를 하시면서 뉴질랜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뉴질랜드가 어느 볼 때는 참 좋대요 근데 가서 보면 단조롭다는 거에요 지루하죠 살만한 곳이 아니라 뉴질랜드 저도 얼핏 한번 가봤지만 평화롭고 조용하고 자연환경 좋고 그런데 고비서 사항에서는 역동적이지 않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행복한 나라라고 볼 것인가 그 측면와 관련해서 한번 교수님의 결의를 한번 근데 저는 나라를 고르라면 일단 뉴질랜드 좋아요 왜냐면 미세먼지가 적기 때문에 그거 하나야 근데 다른 한편으로 지진이 좀 나잖아요 최근에 지진이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무서워요 한국이 오히려 안전하고 그래서 그런데 지루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트레킹을 한다든지 골프치료를 한다든지 단기로는 가겠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라 보면 일단 언어부터 안 통하죠 나는 외국인으로서 물론 다문화주의라 해가지고 받아주긴 하더라도 그게 나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인들끼리 부대끼면서 사는 그게 좋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특정한 나라는 내가 고를 수는 없고요 그냥 지역은 고를 수 있어요 지역은 이렇게 아까 말한 파타고니아는 가고 싶어요 거기 브레나라 이런데 그래서 그거는 경험을 잘 하셨네요 그게 지루하다고요 독일에서 내가 20년 넘게 살았는데요 독일 재미없는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독일에 독일의 인원들 그러면 더 떠나고 싶죠 지금 독일 친구가 여기로 이민 오겠대요 한국으로 보기 싫어가지고 아니야 일시적이 아니에요 계속 가요 트롱트 근데 그게 우리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거 만족하는지 어쩌는지 그러니까 이민 온다고 하는 애는 나랑 성격이 비슷한데요 싫다는 거예요 그 꼴을 보기 싫대요 특히 동독, 구동독 지역 거기에서 우파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 그걸 찍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복지 통일돼서 혜택만 누리면서 자기들이 그런 걸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걸 반대하지 난민 반대하지 완전히 몹쓸 사람들이라고 자기 국민으로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인데 한국으로 완전히 이민 오고 싶대요 오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걔도 여기 와보면 극단적인 날씨 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에다가 굉장히 돌아가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는 떠돌이해요 떠돌이해 세상에 좋은 데는 없고요 계속 구경하면서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면서 인생이 휘딱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을 때쯤 되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구경한 면 잘했다 그래서 다양한 걸 구경하세요 그래야만 편벽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 이런 생각도 있구나 근데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도 그렇고요 문화 다양성이 사라지면 바로 빈곤해지고 황폐해집니다 그랬더니 다양성을 포용할 줄 알고 그거를 즐기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행할 때 여유도 없고 돈도 없다 책을 읽으세요 책이 여행을 일부 보상해줘요 아니면 좋은 영화들을 찾아보면 그런가 그래서 간접경험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경험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간접적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도 일종의 한편은 영화라고 할 수 있구나 한편은 경험이에요 어디서 이런 그런 강의를 듣겠어요 저 같은 강의는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컨셉이 지금 뚜렷한 거예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내 생각을 해왔고 이걸 가지고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전달되면 좋겠다는 거고 단지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아 전생 저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이것만 파괴도 좋은 것이고 오늘 브루주아적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게 모더니티에 중요한 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디킨스 소설 또 시간 있으면 미리 읽어두세요 바로 앵글스 때 다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중에 2번 학교 다룬 모티프들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 때문에 안 읽으면 계속 헤매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 내서 읽으시면 하루만 다 읽으실 겁니다 반나절이면 그럼 오늘 시간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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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